이 장면에서 흑판을 얻어낸 건 이방철 선수였습니다. 저희는 김호근 선수의 만대결입니다. 그렇죠. 김호근 선수, 신수호 선수인데, 최신이 참고하십니까? 그렇군요. 예. 백인자가 맞게 집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한 번도 김호근 선수입니다. 지금, 이번엔, 반짝은 서지원 선수입니다. 지금, 자판 변명이, 그것을 하나씩 하십니까? 네네. 그러면 왼편에, 두 번 김호근 선수인데, 나는 묵육을ine기 하십니까? 네네. 시민 경제축구를 뻗어봤던 양승수 한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빠르게 보자 경제축구를 뻗어봤던 양승수 선을 느껴주고 있습니다 경제축구를 뻗어내는 양승수 한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축구를ista 경제축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식이 언제인정됩니다 자, 이제 선수가 한판에 먼저 다닙니다. 위험을 안고 시작할 수 있는 신승호 선수입니다. 반면에 분리함을 안고 있는 김호구 선수입니다. 동심을 넣었습니다. 나이프로운 패스입니다. 네 지금처럼요? 이제 10초 안쪽으로 손이 떨어집니다 신승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너무 많아요 언니 daring 그대로